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1998년 70만 대 수준에서 18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건데요. 수입차들의 공세와 경기 부진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셈입니다. 다만 현대차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맏형 현대차는 유일하게 지난해 내수 판매량이 1년 전보다 7.8% 줄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와 노조 파업 등의 영향이 판매량 감소해 결국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생 기아차는 K7과 니로 등 신차 출시 효과로 같은 기간 1.4% 늘면서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써 올해 현대기아차는 지난 1998년 현대차그룹 출범 이후 18년 만에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연간 800만 대 달성도 결국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후발 주자들의 약진은 두드러졌는데요.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각각 13.8%, 38.8%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한국GM은 말리부, 르노삼성은 SM6와 QM6 등 신차가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소형 SUV, 티볼리를 내세운 쌍용차 역시 지난해 판매량이 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위기감 속에 현대차의 정문구 회장은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12만 대 늘린 825만 대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내수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대기아차가 과연 올해 세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